도 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에도 코로나19 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. 상황실은 24시간 확진자 발생과 의심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, 학교나 학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.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과 수시로 영상회의를 열어 신속한 상황 전달과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. 또 일선 교육 현장에 대한 상황도 매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